저는요. 저는요! 저는요. 저는요. 어 그냥 투어를 마무리 잘하고 싶어서 어 아직 잠도 못 잤어요. 너무 떨리고 너무 갑작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싶어서 근데 오늘 여러분 얼굴 보니까 뭔가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일까지 그리고 이제 좀 티엠하이긴 한데 제가 어제 들어왔잖아요 한국을 원래 저는 티엠하이 맞아 근데 이제 저랑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온 링크 몇 분 계셨어요 지금 체크해서 못 계셨는데 와 친하다고 이사 화이팅! 내일 보라! 이랬는데 저 되게 든든했어요 뭔가 같이 이번 추억 마무리하러 오는 티엠같이? 뭐라고 그랬지? 그래서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공연장에 이렇게 뿅뿅으로 채워주는 우리 한국 드래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